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잔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해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은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인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기록된 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뭐였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너희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겠다라는 이 약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믿음의 위치는 뭐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약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아갔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시니라 즉 무엇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어요.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끌어주셨어요. 1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왔어요. 이 언약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럴 때 그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의미예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현실이 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는 주의란 내용은 뭐예요? 바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믿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내 후손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내용을 믿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나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났죠. 이삭을 하나님께 받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겨졌으며 무엇이 그에게 의로여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것이 의로여겨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의로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아미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로여겨졌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믿음이니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한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묵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야만 무엇을 경험하였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에요?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으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이룬다는 확신을 가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롭게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엇을 믿게 됩니까? 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에 의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정가와 의롭다 하심의 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갑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 죄의 모든 속량을 통한 의롭다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중심사서를 봅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표준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의 표준형, 기본형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창조와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이때 믿음과 소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으나 산믿음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22장 내용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얘기했을 대로 그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고 얘기했던 것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유와 함께 여기서 길을 하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무엇을 믿었어요? 다시 주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체적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동안 약속을 실천시킬 도구인 생식기능이 소멸되었어요. 이때 자기를 보니 의심이 생겼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속속, 창조와 부활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약속에 성시시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이라도 이 믿음을 가져야만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인용이나 1회용이 아니고 믿음의 표준형이요,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 믿음이 구워놓는 믿음의 표준형, 견본이며 언제 누구라도 이 정도의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요, 이 부활신앙은 층위까지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언약의 말씀을 서로 나눠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교회가 확장된다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고 이것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한 최초의 복음에서부터 너와의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의 민족과 땅의 언약 모세의 언약과 율법 다이제 왕국 언약 등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지상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부르신과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